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NSC 상임위원들은 범정부 차원 안보 태세를 확인하고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의 방위 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NSC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공조,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